혈당을 조절하는 발효여죽 분말이거든요. 제가 잘 아는 손님이 발효여죽 가루가 좋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당뇨 증상이랑 무기력증이랑 붓기, 갈증 아주 적게 바뀌었어요. 식단 조절이랑 운동까지 같이 해서 혈당이 딱 내려왔어요. 여주는 여주인데 건강 모범인이 먹는 건 발효여죽 분말이었습니다. 아니 근데 여주 그러면 보통 오이처럼 7, 8월에 열리는 제철실 채소로 알고 있거든요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그때 수확에서 말려놔야 1년 내내 습치가 가능한데요. 여주는 말이죠. 수분이 약 90%에 가깝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높은 식물이라서 건조하게 되면 크기가 많이 줄게 됩니다. 또한 말린 여주는 대부분 차로 우려 드시는데요. 차로 드실 경우에는 좋은 영양분이 다량 들어있는 껍질 부분 있죠. 이 껍질 부분을 직접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주의 영양분을 그대로 모두 챙겨 먹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드셔보신 분들은 알아요. 이게 먹기가 아주 고약할 정도로 써요. 써도 너무 써. 그 정도로 써요?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발효여주 분말은 제철에 여주를 수확해서 껍질째 갈아서 발효를 시켜서 만들게 됩니다. 아하! 무시하시다. 어쨌든 이렇게 여주를 발효하게 되면 체내 당흡수를 지연시키는 항당뇨 능력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항산화 능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먹는 여주보다는 더 큰 당뇨 예방과 관리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당뇨에 좋다고 하니 맛이 궁금합니다. 아 이거 뭐 맛을 좀 볼 수 없나? 네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 많이 타시는 숫기 없는 숫기씨를 위해서 바로 여주 분말 탄물을 준비했습니다. 자 그러면 숫기 없는 숫기씨와 함께 검사를 해봐야겠군요. 드셔보세요. 숫기 없는 숫기씨. 이 색깔하고 여주의 쓴맛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키니까 고정차가 머릿속에 연상이 되거든요. 네 그렇죠. 아니 근데 생각보다 단 향이 나요. 향기가 호박 오 향이 나는데요. 쓴맛이 전혀 없어. 근데 마실 때는 그냥 진짜 그냥 보리차 같은 느낌인데? 두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물로 먹기 부담이 안 돼요. 김수키씨 어떠세요? 달달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엿질근 맛 같은 거. 딱 식혜 맛. 그렇죠? 네. 아 맞아 맞아. 취향 저격이네요. 네. 취향 저격이네요.